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11페이지죠 여기 나와있는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방식하고 상암방식이 있는데 여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겠죠 요즘 이제 우리가 주택금융에 대한 금리 적용방식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이자율 대출을 할 수도 있고요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런 얘기죠 주담대에 대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지금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렇게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별다른 조건이 시장 상황이 별다른 게 없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가 초기이자율이 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 도래를 하게 되면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게 더 나은 방식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참 어렵죠 경제가 안정이 돼 있고 고용이 안정이 돼 있어서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죠 고정금리니까는 매달 이자가 얼마씩 빠져나간다는 것을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3개월마다 만약에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3개월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될 이자에 대한 크기가 틀려지니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계산을 해서 은행에다 잔고를 또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정금리로 돈을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여기는 대출을 약정을 할 때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정금리 하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명목 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실질 이자율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비용서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냐면 예금, 적금 등의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 이자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뭐를 가산하냐면 위험 대가라고 그러죠 만약에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서 상환이 잘 늦어지거나 아니면 채무 불행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정금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한 2%가 되고요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을 1%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로 1%를 감안해서 명목 이자율을 4%로 정해놨는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약정 이자율을 하고 이게 약정 이자율이겠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아진 거예요 대출에 따른 약정 이자율은 4%인데 시장 금리가 3%로 떨어지게 되면 조기 상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항상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노출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즉 대출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를 더 높게 잡는다는 얘기죠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간에 금리를 조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조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떠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변동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로 쓰는 게 CD 유통수익률을 쓰거나 아니면 코픽스라고 해서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도 역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한 8개 은행이 자기들의 자금을 조달에 관련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게 되면요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매달 15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코픽스를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산금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은행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이게 낮아질 것이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 대출 때 계약 당시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경우고요 얘만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금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변동금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주기가 중요하죠 이 조정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전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CD 유통세대 CD라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증서는 일반적인 통장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장은 이름이 적혀 있고 제3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무기명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청구해서 돈을 찾아가는 개념이거든요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게 CD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금조달 비용지수를 반영한 거를 우리가 코픽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규 취급액이라는 것도 있고 잔액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한 세 가지 종류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는데 여기는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죠 이거는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상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 상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금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얘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상한이 이루어지는데 원금균등은 원리금의 표현은 없어요 여기 원금균등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는 원금이 균등하고 체증이 되는데 원리금균등을 보게 되면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는 제목에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상한은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증가하는 구조고요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의 계산이라는 것은요 융자 잔액 있죠 이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고정금리라고 그러면 잔액은 상환할 때마다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갚아나가는 이자는 점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성은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시간이 가면서 증가는 구조고요 얘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에요 제목대로예요 융자를 받았을 때 원금을 균등하게 상한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금균등 상한 방식에서는요 일단 원금을 계산할 때는 이 융자금을 나비 횟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비 횟수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은 1년 단위로 상환할 수도 있고요 월 단위로 상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융자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매년 상환이면 10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매월 상환이면 12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비 횟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기 일정 금액의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요 대출 잔액은 선형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오양하는 직선을 그리면서 잔액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잔액의 감소에 따라 이자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줄어들죠 이에 따라 원금 상환액과 이자액을 합한 원리금 지급액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출 초기에 대출 원리금의 지급액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는 제일 커요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참고단에 보시게 되면 원금 균등 상환에 있을 때 융자금이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거기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이자율은 10%다 그리고 기간은 20년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조건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매년 상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 융자금이 천만 원이죠 그런데 매년 상환인데 2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5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10으로 나누면 100만 원인데 그러면 매년 갚아나갈 원금은 5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회차가 될 거고요 이게 대출 잔액이 되겠고요 원금이 되겠고 이자가 되겠고 원리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자는 이제 10%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차가 진행이 될 때 대출 초기에 잔액은 천만 원이죠 천만 원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원금은 50만 원이죠 그러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금은 50으로 균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요 이자는 대출 받자마자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1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에 10%면 이자가 100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1회차의 원리금은 15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은 50만 원을 갚았으니까 잔액이 9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950의 10%니까는 9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45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감소하죠 그래서 원리금이 이런 식으로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 밑에 가게 되면 참고 난이 있죠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출 금리는 연 5%고요 기간은 20년이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 상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이 대입하면 되죠 얼마를 융자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요 2억 원을 융자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대출 기간이 20년이죠 2억을 20으로 나누면 원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천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요 대출 잔액은 초기는 2억이 되겠죠 그런데 원금 상환이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균등하게 얘는 천만 원이죠 그럼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가 5%라고 했어요 2억에 5%면 이게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1년이 경과해점에 잔액은 2억이 아니라 천만 원 상환했으니까 1억 9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자는 2억에 대한 5%가 아니라 1억 9천에 대한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9천에 5%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9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950이니까 얘는 1950이 되겠죠 그러면 2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1950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제목대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할 때는요 융자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같이 할 때 이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요 이 원리금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원리금을 구했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뭐를 빼냐면 되냐면요 이자를 빼면은 이자라는 것은 잔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이자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갚아야 할 원금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밑에 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회차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잔액이 되겠고요 여기가 원금 상환이 되고요 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이렇게 됐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거기 우리 조건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융자 금액이 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따른 이제 이자는 역시 몇 프로냐면 10%고요 기간은 이제 20년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럴 때 거기 있는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융자금이 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당 상수가 0.11746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게 되면요 117만 4,600원씩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은 1년차서부터 117만 4,600원씩 이게 균등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원리금에서 우리는 이자를 공제를 해야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000의 10%니까 이자가 1회차의 이자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17만 4,600원에서 100만 원은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17만 4,600원이 이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출 잔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7만 4,600원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잔액은 982만 5,4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회차가 됐을 때 이자는 100만 원이 아니겠죠 100만 원이 아니라 이때는 잔액에 대한 10%니까 982,000원 정도가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은 동일한데 이자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원금 상환분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192,1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 때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이렇게 감소하고요 대신에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은요 이렇게 원리금은 동일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렇게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초기의 상환액은 어쨌든 원금 균등이 클 수밖에 없죠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박스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원금하고 원리금을 비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참고날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죠 대출 이자율은 127%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을 때 첫 회 상환해야 될 원금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1년차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이건 사라지겠죠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 조건은 뭐냐면 3억 원 융자를 받았대요 3억 원 융자 받았는데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냐면 0.094393이라고 줬어요 3억 원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요 금액이 나오는 게 얼마 나오냐면 2,831만 7,900원이 나와요 2,831만 7,900원 그럼 얘가 원리금 구했잖아요 여기서 뭐를 빼면? 이자를 빼면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몇 프로냐면 7%라고 줬죠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율 7%를 곱하게 되면 이게 2,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2,831만 7,900원에서 2,100만 원을 빼면 나머지가 731만 7,900원이 나오겠죠 그게 원금이 되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을 구하라고 그러면 원리금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공제하면 우리가 원금 상환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상의 편에는 원금 균등이 조금 더 쉬워요 원리금 균등을 하게 됐을 때 이게 1회차를 주면 간단한데 2회차, 3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 상환분을 구하라 그러면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있고 나중에 문제의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체증 상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가면서 원리금의 규모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초기에 소득이 좀 적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점증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육관이 짧은 사람들은 초기에 많은 상환이 들어가는 대출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상환이 적게 반영이 되는 점증식을 쓰는 것이 이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증식에 대한 거는요 구조를 보게 되면 얘도 똑같이 원금은 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10%고 기간은 이제 20년이라고 이렇게 융자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회차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잔액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차를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잔액은 이제 천만 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천의 이자가 10%니까는 1회차에 내가 갚아야 될 이자만 천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주는 거예요 80만 원만 갚아라 그러면 원리금을 나눈 80을 상환했어도 은행에서는 상환이 들어오는 이 원리금에서 이자부터 공제하거든요 그런데 80을 갖고 100만 원은 이자도 못 갚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잔액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지점에서는 잔액이 천이 아니라 오히려 102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상환을 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거는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회수가 빨리 이뤄지는 게 별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다 함께 더 많이 내라는 식으로 이워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방식이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그림상에서 언급이 돼 있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출 초기를 기준했었을 때요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금요를 보게 되면 차입자의 소득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한다고 하정했을 때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초기에 제일 큰 거는 원금 균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증의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제일 큰 게 원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그림은요 이거는 이제 잔액을 구하는 거죠 대출 잔액을 자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하정할 때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이렇게 균등하게 줄어드는 방식이 원금 균등이죠 잔액이 항상 일정하게 줄어들죠 만약에 천만 원을 10년의 기간으로 빌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 계산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5년 경과하면 500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잔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보다는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애가 원리금 균등이 될 거고요 가장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애가 그게 점증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을 만약에 했을 때 상환액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원금 균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에 315페이지죠 그림 밑에 가면 거치기간이라고 있어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 거치기간을 둔다는 얘기는 그 기간 내에는 원금 상환은 안 이루어지고요 이자만 지급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서부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식으로 상환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비교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차입자의 첫해 월 불회비가 제일 많은 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리고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도 원금 균등이겠죠 왜? 가장 많이 갚았으니까 잔액이 제일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차입자의 연소득분에 내가 갚아나갈 연간 원리금의 규모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간 원리금의 규모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제일 작은 게 점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금 회수는 어느 게 제일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원금 균등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거기 7번을 가서 보시면 360페이지에 16페이지에 7번 지분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한 중에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런 건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대한 상환 부담이나 나중에 중간에 원금 회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방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론으로도 잘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 대한 계산적인 논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따로따로 지금까지 출제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뭉쳐서 내지도 않을까 대출 조건을 같이 해주고요 1회 차에 둘이 갚아내가야 할 원리금의 규모 있죠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유형은 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 문제나 아니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접해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하단을 가게 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융자를 받았을 때 과연 주택 등을 담보로 했을 때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도 별표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이게 주택하고 상가가 있을 때요 주택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때는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담보 인정 비율을 기초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한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LTV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TTI 그러면 융자를 받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주택 가치에다가요 여기 있는 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요 총부채 상한 비율을 적용할 때는 여기가 연저당 상수고요 연소득에서 DTI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거를 공제해서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317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기를 보시면 주택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일 때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는데 빡세네 보시면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은 몇 프로 줬냐면 60% 그 다음에 얘는 몇 프로 줬냐면 40%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은 쉬운 거예요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60% 줬으니까 그럼 얘는 1억 8천이죠 368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봤을 때 얘는 연저당 상수가 0.1인데 연소득이 5천이라고 했거든요 5천인데 DTI 비율이 40% 줬으니까 5천에 40%면 2천이거든요 그런데 기타 부채가 없으니까 2천을 0.1로 할인하면 되는데 이게 0.1일 때는 2억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8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바로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기준을 구할 수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동일해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건 다만 이제 상가를 할 때는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융자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요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을 기초해서 융자 금액을 정할 때는요 여기에 이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가 주어져요 요거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가에 대한 부분에 쓸 때 담보 인정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뒤로 가면 현금 수지 기준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어요 대출 승인 조건은 담보 인정 비율이 60%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가의 가치가 5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5 곱하기 0.6 하게 되면 이거 기준하면 3억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줬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를 줬냐면 2를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냐면 0.2를 줬다는 얘기죠 2 곱하기 0.2 하니까 0.4가 나올 거거든요 1억을 0.4로 할인하게 되면 2억 5천이 나와죠 여기는 3억 2억 5천이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억 5천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금이 1억 원이 있으니까 2억 5천에서 1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주니까요 대입해서 푸는 연습만 조금 되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산 논리도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과 증권에서 금융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2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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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